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안 하셨어요? 솔직하게 글 했었어요? 글이요? 네 손님 거기다 왔습니다 네? 이렇게 중간에 수술을 하시면 저기 왜 기스가 생겼냐고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대리비 주세요 네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블랙리스트 근처까지 가셨어요? 지금? 네 저도 혹시 술 드셨어요? 냄새 나요? 나 안 와줘 우리 집 비밀번호 가르쳐줄까? 나 안 취했어? 너 이것 때문에 나한테 전화했지? 미안해 이러지 마 아아 or 아아 예 아멘